자, 이게 무슨 뭐 장애물 뛰어넘는 게임이여. 협동하면서 아무튼. 다인협동 게임이라고 무슨 말이야? 열쇠 먹고. 아, 열쇠 먹고 막. 퍼즐 요소도 있고. 하면은 바로 알아요. 해보지 않았어? 아, 예전에 잠깐 해봤는데 까먹었어. 고고. 가자. 자, 고고고. 이게 가려면 어떻게 하냐? 프레스 메뉴 버튼. 누군가 메뉴 버튼을 눌러서. 아, 했어, 했어. 로컬, 로컬의 오인. 오인, 오인. 캬아. 오인이 맞지, 블레이가. 다섯 명이서 게임 해보고 처음인 것 같아. 되게 맞잖아. 로컬로. 다섯 명이서 처음이야. 가운데 문으로 입장하신 분. 네, 네 명까지 해본 것 같은데. 동가석 위, 위. 위를 누르시면 돼요. 아, 위. 위의 키. 오인. 오케이, 입장해보았어요. 월드. 월드가 이제 스테이지에 하나씩 게임거든요. 월드가? 월드부터 해보죠. 월드가 스토리같은. 아웃. 네, 갑니다. 월드. 가자. 가자. 헬로우, 피코, 팍. 엘스테이지. 고고. 자, 흔들면서 각자 오시고. 위에 사람 있으면 못 뛰어요. 응, 어서. 한 번. 반품으로. 반응이 조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딜레이가 있네. 예상해야지. 예상. 이게? 이러고 있으면 이제 진행 안 되는 거죠? 네, 이러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혼자 점프 떼어봤자 안 되니까.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된다. 떨어져도 안 죽는구나.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고. 내 위로, 내 위로. 초록이 위로.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다리를 만들어. 계단을. 아, 잠깐만. 계단을 만들어. 초록이처럼. 어, 그렇지. 초록이 위로 가야, 초록이. 초록이 위로. 딱 1픽셀 걸치기. 아는 척 하다로 빠져. 아니. 누구지 방금? 어, 자.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갔어요. 계단을 만들어. 파란색 확인. 파란색? 아,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딜레이에서 미리, 미리 점프. 점프. 예상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탁 눌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 쉽죠? 아, 열쇠. 열쇠. 탑을 쏴야 돼. 먹었다. 오케이. 먹고 이제 5가 이제 다섯 명이 이제 다 타요. 아, 먼저 타야지. 아, 먼저 째면 안 된다. 자, 이기적이다. 다 올라가야 되네. 자기밖에 모른다. 자, 해서. 끝까지 올라, 기다려. 기다려. 갑시다. 쭉 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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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쉽네. 쉽네. 저도 옛날에 한 번 깼는데, 이제 그 감각이 돌아오네요. 옛날에 한 번 깼어. 이 스테이지.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 렛츠고. 자, 이 생각을. 열쇠부터. 아, 잠깐만. 벽에 붙어서. 이렇게 밀어야 돼. 열쇠 먹고. 아, 내가 먹었네? 네, 열쇠. 근데 이렇게 뺏어집니다. 아, 뺏어지네? 네. 밀어? 얼어? 아, 이게 앞으로 한 번. 아, 다섯 명이 다 올라가야 돼. 이렇게 가서. 자, 그렇게 하면 계단을. 계단을 만들어야 돼. 계단을 만들어야 돼. 조금 파랑, 김동림이 조금 뒤로. 네. 뒤로. 자, 저기 뭐야. 수록색 비켜보세요. 자, 노랑. 노랑이다. 노랑이. 그 다음에. 어. 아, 알았어. 다시 초록 위로. 초록 위로 이렇게. 초록 위로. 노랑. 잠깐만. 노랑을 살짝 이렇게 해서. 가고. 기울. 해서. 주황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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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밀어봐 그냥. 오케이. 아, 쉽다. 자, 요거. 자.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명. 두 명이서. 세 명인가? 세 명. 세 명. 세 명. 어. 자, 생각을. 밀어! 밀어? 쉽다, 쉬워. 내가 못 가잖아 그러면. 일단 일단 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봐봐. 내가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빠꾸. 자, 그거 뭐지? 아, 여기서. 아, 저 뒤에서 다 넘어와야 돼. 센토리스 다 붙이고 가야 돼. 아, 오라이, 오라이. 근데 못 밀어. 자, 지금 들어간 사람 누구죠? 다시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로. 위로? 아, 뒤로 이렇게 해도 돼. 뭐 누르면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세 명이 올라가 있어, 세 명. 오케이. 일단 두 명만 있으니까. 가자. 가십시오. 다시 나오는 거 뭐죠? 아, 아니구나. 세 명을 채우고 가는 거잖아. 다시 나오는 거 뭐지? 다시 나오는 거요?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아, 그런가? 아, 리셋키가 있나 보나요? 문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필요하면 다. 자, 가라? 자. 아, 오케이. 조금씩, 조금씩. 아, 오케이. 자, 빨강문 좀 움직여볼까요? 자, 빨강문. 자, 빨강만 움직여볼까, 빨강만. 노랑만 살짝. 노랑만 살짝. 노랑만 살짝. 아잇. 아잇. 아, 뱀. 자, 녹색 살짝.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도 뭐야? 노란색 접니다. 자, 버튼도 갑니다. 자, 녹색. 기다리고. 초록. 오, 나이스. 1 뭐야, 이거 1. 이거 이제 생각하면. 자, 버튼. 누르면은. 빵! 빵! 아, 버튼을 다섯 개를 다 누르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눌러. 누르면. 누르면. 아, 간다. 나이스. 너무 쉬워. 나 옛날에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들어간다. 너무 자극이 없는데요, 게임이? 그러게요. 점점 어려워지긴 해. 더 가봐야. 점점. 작업 좀 드릴까요? 이게 원래 이게. 아니, 아니. 일부러 그 자극은 더욱 자극을 낮추는 거예요. 가짜 자극. 가짜 자극. 아, 이게 좀 재밌게 하려면은 서로 막 화내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일부러 지금 자극하려고 하는데. 가짜 자극은. 이런 가짜 자극은. 그냥 짜증나게만 할 뿐이에요. 아, 짜증나게만 할 뿐이야. 이리 오고 이러면서. 뭐 하냐고 이래야 되는데. 아, 위에 두 명 올라와야 돼. 한 명, 두 명 더 올라와야 돼. 두 명 더. 왼쪽에. 왜 이렇게. 짜증나게만 할 뿐이야. 왜 밀어, 이거. 제가 밀어, 제가. 가짜 자극 주려고 지금.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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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내려가야 돼. 내려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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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머지는 두 명은. 두 명은 저쪽으로. 두 명은 반대로 빠져야지. 내가 할게. 내가 빠질게. 자 한 명. 아니 올라갔어야지. 주황색 누구임? 아니 가짜 자극 그만. 내가 올라가야 되나? 가짜 자극 그만? 가짜 자극 지금 너무 주의하려고 지금. 다시. 가자 가자. 못 오는데. 야 야 야 할 수 있어. 자 자 자 올라가. 올라가.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됐어 됐어. 뛰어 뛰어. 아 그래. 아 이제 좀 진짜 자극 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자극. 점점 이제 확.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한 명이 승무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명은 버티면서 올라가고. 아하. 계속 뛰어야 돼.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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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아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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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다 올라갈 수 있네 그냥. 가시고. 저 사람대로요 저 사람대로. 승무원 할게요. 다음 손님. 오케이. 오케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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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고. 가짜 장면 그만. 여보세요 할아버지는 지금. 가짜 장면 그만. 재활을 일어나고 있는 거. 오 뭐가 많이 생겼다. 스테이지가 다 열렸어요. 아 이거 옛날에 내가 다 깨가지고 그럴 거야. 고 투게더. 고 투게더.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보고. 아 지금 치매 예방 센터라는. 가짜 장면 그만. 아 이거 줄이 생겼다. 줄이 생겼다. 서순이 있는데. 잘 이어지게 안 꼬이게. 아니야 내가 이쪽으로. 오케이.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끼면은 얘가 버텨줘. 버텨줘. 아 이렇게 돼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끌어보세요. 초록색.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나무 돌아가셨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이제 이제부터. 아 이제 늘어진 게 맞아. 늘어져가지고 저기. 더 늘어져. 파란색까지 늘어져. 파란색까지. 아 이제 가짜 장면 그만. 파란색 올라. 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둘 다 늘어져서 파란색이 먹어야 돼. 파란색.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자극. 진짜 자극. 진짜 자극. 진짜 자극 보고 있어 지금. 뭔가 이상한. 끌어봐. 아 세 명까지 올라가야 돼. 세 명까지. 세 명까지. 두 명이 더. 세 명이 더 무거우니까. 안 올라가죠. 이거 리셋. 리셋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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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내가 내려가면 되나? 파란색 빨간색.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다가가. 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끌어 끌어 끌어. 안 들어 올려줘. 그렇지. 아래 세 명 있는데 당겨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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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으로 해봐. 오케이. 쉽고요. 살짝 진짜 자극 나올 것 같아. 어 뭐야 왜 또, 끈 풀렸어 지금. 뭐야 저거. 어떤거지 나 뜬진다. 아, 사망. 아, 이거는 리셋 되네? 다 같이 우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야, 그럼 머리 위에 한 명. 아, 얹어서 그래, 그래. 탑 써서, 내가 맨 밑에서. 오케이. 얹어, 얹어. 됐어, 됐어, 가둘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다 같이 조금씩 가야 되는데. 자, 하나, 하나. 가면, 아, 다 옮겨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빨리 점프!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가짜 장흙이었어. 지금 무조건 탑 써야 돼. 아니, 안 돼, 맞다. 무조건 탑 써야 돼. 아까 올라가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 있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거 할 때는 반모로 할까요? 반말모. 아, 왜 이렇게 반말로? 좋아, 좋아. 반모.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반모. 자, 내가 더 아름할게. 자, 그래. 자, 올라와. 올라와! 자, 가고. 가고. 없지. mantl 할까요? 네, 가고. 가고. 자, 간다. 아, 빨강을 뛰어 병해. sounds really about us. 아니, 지금 빨강을 믿어야지! 난 못 믿었어. 아니, 믿었어야지. 아니, 빨강이 믿은 걸 안 줬어. 아, 믿었어요지, 그래도. 아니, 저기, 저기 헷갈린 게 너무 마겠어. 야. 가! 잘 믿어줘 딜레이가 있어 이번에도 내가 가? 딜레이가 있어 간답 준비됐지? 초록이 가는거야 빨강아 너랑 해야된다 하나 둘 셋 날 믿어 나 안 멈춰 안 멈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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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지금? 가짜 자극 왜 자꾸 주려고 하는거야 왜 가짜 자극 주려고 하는건데 거기서 기교를 부리지 왜 그러는건데 거기서 기교를 왜 부리지 니가 그렇게 기교를 잘하자 협동이야 협동 되게 기교부린다 자극이 너무 심해 되게 기교부린다 노랑이가야 이거 이번엔 노랑이 자 간다 빨강 잘해야 돼 자 간다 출발 나성 잘하자 좋았어 자 이거는 가자고 됐어 그것도 아니야 아직 쉬워요 가짜 자극 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딴거 하고 있으니까 자극 줘도 돼 나쁜 생각 자 이것도 이제 내가 떨어져야겠구만 두 명까지 내려가면 이게 잡힐라나 빨강 내려가보고 아 됐다 됐다 자 다시 버텨야 돼 빨강까지 말고 먼저 가고 근데 이게 뛰어야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처음에 뛰어야 돼 처음에 둘이 동시에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펜듈러처럼 이렇게 쫙 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작 운동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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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딱 버텼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뛰게 혼자? 됐어 안 되잖아 둘이 동시에 해야 돼 자자자자 끌어당겨 다시 다시 아 잠깐만 이렇게 보자 내가 초록색 뒤에서 꼬이게 자 파란색 가봐 내가 해봐 내가 해봐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먼저 뛰는게 맞아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자 가봐 동시에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뛰어 뛰어 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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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쫙쫙쫙 야 살린다 야 살려 살려 똥새끼야 살어 똥새끼야 호나봐 노란색이 안타워 야 나 하고 있어 잘 해냈어 아 이렇게 하면 힘이 센데 안 튕겨나가네 그럼 버텨야겠다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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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짜잔 버텨야 돼 나이 아니 세 명이 다 이렇게 밀고 있어야 돼 근데 가짜 자극 그만 여기야 자자 나 땡기고 있어 나 땡기고 있어 아 아니야 그거 아냐 그냥 둘 다 동시에 가야돼 둘 다 동시에 가야돼 다시 응 자 잠깐만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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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가짜 자극이 너무 심한데 이거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아니 이거 섞어서 하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섞어서 껴가지고 봐 억지 늘리기 야아 아닐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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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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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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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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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된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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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조심 정기 조심 가짜 살살 살살 똥색 똥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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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똥색 나이스 좀 탑을 쌓읍시다 가서 하고 가고 가고 줄이 꼬였어 줄 꼬였어 잠깐만 잠깐만 수선으로 서로 해 수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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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잠깐만 보자 보자 제일 첫 봤다 누구야 첫 봤다 주황 주황 그 다음 둘째 초록색 초록색 셋째 나아 주황 초록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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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땡기면 돼 땡겨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벽에 벽에 점프 다시 1,2,1,2 됐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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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하하하하 자극이 좀 세네 이제 좀 약간 느낌 오기셔야 돼 먹기 시작했어 좀 오케이 이제 갑시다 줄 없어 나 이거 또 쌓아야 되나?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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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읍시다 내가 한번 가볼게 앞에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밑에 오케이 한번 가볼게 일단 가봅니다 간다 간다 가자 가자 일단 가봐 가봐 보라색 내려가야 돼 포맥션 바꿔야 돼 아악 아 이거 이거 알았어 이제 색상장 알았다 삼각형으로 삼각형 인도 영화처럼 파란색 영화처럼 파란색 영화처럼 아 누구야 아 진짜 초록색 저 다 찾아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지금 내 생각에 지금 초록색은 자기가 무슨 색인지 모르는 거 같아 하하하하 대전을 세정으로 봐봐 못 올라가 못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고 파란색 올라가고 어 다시 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됐어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가자 심장 가 아악 다가가 아악 아악 됐어 그대로 그대로 다 번져서 그대로 먹고 먹고 들어가고 오케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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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쉬하네 흠 흠 흠 너무 쉬죠 자 스테이지 자기가 뒤로 왔다 아 그니까 자극 있는 스테이지로 바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누가 또 놀랐어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아 가짜 자극 가짜 자극 어떤거 고자극 고자극 스테이지 이것도 타임 리미트 자극이다 고자극 자극일 수 있겠다 고자극 고자극 맞아요 이거 자극이야 과자 이거 뭐야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돼 힘을 합쳐 다 먹어야 돼요 자 빨강 그거 탑 싸야지 탑 싸 저거 저거 잠반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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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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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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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먹어야 돼 나 힘들어 혼자 먹어 20초, 2초 나왔어. 힘들어, 알아서 못 보니깐. 오케이. 됐어, 다 왔어. 열쇠 열쇠, 열쇠, 잡아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2초인데? 어... 아니, 저 혹시... 저 열쇠를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나와! 자리 돼! 빨리 빨리! 들어가! 뭐 하냐고 파세! 가짜 자극! 아니, 가짜가 아니였어요. 어... 아, 저기 나오는 게 범인 이름인가? 여기 한 명만 오면 맨 왼쪽, 위... 위층은 한 명 더 있어야 돼. 밟어, 밟어, 밟어. 밟어, 밟어, 밟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도 한 명, 아래도 한 명. 천천히, 천천히. 맛있다, 맛있다. 나 이거 발판 해줘. 가, 가. 어, 어, 한 개. 어, 한 명만. 초록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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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가세요. 됐다, 됐다, 됐다. 뛰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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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문 앞에 치워! 비켜, 비켜, 비켜! 가자, 열쇠! 빨간색! 빨간색! 아니, 빨간색! 아니, 빨간색! 아니, 빨리! 아이, 진짜! 아니, 지금 가짜 자극... 진짜 가짜 자극 멈춰야 돼! 아니, 열쇠를 줘! 어어, 아니, 그러니까 열쇠가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가지 마, 그냥. 아, 지금 열쇠가 저기 뒤로 밀려나니까. 오케이. 가짜 자극 금지. 어, 가짜 자극 금지. 자, 올라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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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탁. 한 명, 한 명 더 싸. 나다시프로 올라가, 나한테. 나야, 나가봐. 노란색이 거. 어, 올라가라고. 나다시프로 올라가겠죠. 나다시프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두 명만 가면 돼. 자, 내가 노란색 받침. 자, 빨간색 올라가. 올라가고. 쭉쭉쭉. 그냥 쭉쭉.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나, 빨리. 그리고 우리는 왼쪽에 가야. 그 열쇠를 다 벗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아, 하나, 하나, 하나. 됐어, 됐어. 자, 잠깐 들어가. 한 명, 한 명 들어가.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오해, 볼.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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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거 받는데. 저는 좀 빨리. 두 명씩. 아, 됐어,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 왼쪽에 한 명만 들어오면 돼. 왼쪽, 왼쪽.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노란색 간다. 노란색 갈게. 자, 아, 그 혹시. 내가 발판, 내가 발판. 전기 충격이 있어, 지금? 아, 전기 충격이 없어요. 그거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그거를 항상 거짓말인 걸로 해가지고. 다시, 다시. 파랑을 벼르게. 파랑. 파랑, 이렇게. 노랑. 자, 노랑. 오른쪽, 오른쪽으로. 카! 오른쪽도 시작하자. 오케이. 오른쪽도 시작하자. 시각, 시각 없어. 시각 없어, 시각 없어. 빨리. 그냥 세 명 있어라, 세 명. 아, 세 명, 두 명. 아, 그러니까 밑에 발판을 길게. 더 올라와. 빨리 먹어, 그냥. 너는 тот, 왜? 아니, 먹으라고. 밀어, 밀어. 이렇게 하자. 이제, 전략 생겼어. 아, 전략 생겼어. 아, 아, 아. 아, 생겼어, 생겼어. 아, 전략 생겼어. 아, 아, 세계로 점프하지 말고 밀어. 세계로 밀어. 탑사, 빨리. 노란색 위로 올라와. 자, 노란색, 주황. 노란색, 자. 오케이, 노란색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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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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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빨간색 뒀옷. 저거 안 먹었어. 이따가 먹어. 이따 먹어. 둘이 같이 가. 가 가 가 가. 자 자. 파란색. 위로 올라가서 먹어. 한 명 더. 한 명 더. 됐다. 가만있어. 파란색. 같이 가.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아 이게 뭐라고 이게. 진짜. 억지작. 억지작만. 뭐야 이거. 아 이거. 버튼 누를 때마다 시간 늘어났는데. 버튼 누를 때마다 시간 늘어났는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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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다섯. 열쇠까지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어. 한 명이 위로 가야라네 저기. 예스. 예스. 노란색 한 명 와야되는데. 빨간색 가봐. 오른쪽 위에 가야되는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노란색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아예 내려오지 말아야되는데. 아아. 위로 가고. 중간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명 들어가고. 세 명 쌓아서 중간에 한 명. 한 명. 가려봐요. 내가 가면 내가 가면. 눌러 눌러. 시간 시간 늘리고. 다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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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내려가 내려가 빨리 가 8초 열쇠부터 중앙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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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됐어 됐어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아 짜자고 진짜 진짜 어쩌고 이겁다 저기던 게임이 아닌데 뭐야 이거 막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띵띵으로 여기 못띵 저기는 못띵 비워줘 하나는 세 명이서 가야 돼 한 명 더 있어야 돼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밑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됐어 됐어 한 명 더 됐어 3초 2초 1초 아 바로 아래에 위에부터 먼저 올라가 올라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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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왔다 됐어 막지마 좀 뒤로 내가 올라가 초록이 올라가 됐어 됐어 왼쪽 부어주고 난 이쪽만 부어줄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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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초 2초 열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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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아 아 두 명 쌓는 동안 대기하지 말고 그냥 열쇠 먹고 자 일단 초록 초록 노랑 빨강 한 팀으로 움직이자 이거 조졌다 조졌다 아니 아닌가 안 조졌어 안 조졌었어 시간 있어 자 자 오케이 오케이 거기 쌓고 내가 갈게 왼쪽으로 먹고 있어 오른쪽 갈게 어 그런 식으로 동시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됐어 비켜봐 들어갑니다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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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오케이 이거 진짜 진짜 자극이었어 진짜 자극이었어 아 시간 시간 아 일단은 무조건 스플릿해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3명씩 요렇게 나 5명보다 3명 올라가야 돼 3명 올라가야 돼 다 다 들어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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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갈게 위로 끝까지 어 자 올라가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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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됐어 고작음 됐다 나왔다 아 이거 원트 원트 여여여 물에서 비켜 일반 쉬워 이거 아 왜 이렇게 쉬워 아 왜 이렇게 쉬워 패턴을 파악해버렸지 지금 아 쉽다 쉬워 클리어 클리어 칼 리미지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더 쉽겠는데 아 아 또 나가야 돼 렛츠 이건 뭐지 기믹 기믹 아 뭔가 퍼즐 같은 거 같은데 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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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왔다 팽 끝 라스트 라스트 파크 야 이거는 다 공연 뛰면 어려울 거 같아 어 맞나 해보자 해보자 이거 어려울 거 같은데 이 정도는 해야 자극이 오지 하하하 하하하 아 아 아 야 야 뛰면 죽어 야 내가 파랑이 나야 뭐지 아 한 명이 지금 벽을 세우고 있네 잠깐만 이거 저 띄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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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록색이 라인하르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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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저걸 먹어 어 아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아 그러면 나머지가 어 올라가고 어 올라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아 참 여기서 강보로 어렵다 저 다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아 이거를 밀어 밀어 저 버튼은 뭐하는 거지 이게 튕겨요 튕겨 밀어서 한 명이 없어도 되지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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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는 사람 한 명이 없어지는 거 어 아 저거를 버튼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상자를 어 버튼 위에 올려가지고 그럼 점프가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올라갈게 올라갈게 올라가서 밀고 아 나머지 점프를 하면 안 되는데 어 점프를 못하잖아 그럼 내가 막아줄 테니까 막아줄 테니까 내 위로 올라가 어 오케이 오케이 가면 들어가고 아이고 아 밴 치 점프 뛰지 말았어야 됐는데 점프 뛰지 말았어야 됐는데 점프 뛰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 여기 주황색 와서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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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붙어 어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닿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빨간색 밀고 어? 어? 어 버튼을 누르면 저 아니 저 그러면 아아 내려가면 똥형똥형 하면서 타이밍으로 막아주는 거네 어 저 상자를 올려봐 상자를 올려봐 버튼에다가 아 거의 다 다 그냥 밀어버릴게 이게 맞아? 아닌가? 아 한 명이 있어야 돼 아 뭐지?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네 왜 반응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또롱또롱하고 튀었는데 어 아닌가? 아아아 아니 그냥 광패맨이 막는 사이에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그냥 잠깐만 내가 보기엔 아악 다시 해야 돼 와 마지막 스타일로 한 번에 가니까 되게 어렵다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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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내가 아닌데? 어 빨간색인데? 파랑이야 파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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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라서 그래 저기 한 번 들어가 한 번 끝까지 한 번 가봐 맵 탐색을 한 번 해보자 방패 병이 나 여기 이러고 있을 테니까 아니 아니 나머지 점 올라가 보셈 두 분 올라가 보셈 나도 올라가 응? 자 자 우리는 남고 일단 또 시험 아아아 아아아아아 방패가 없어도 아래로 오른쪽으로 가면 벽이 숨어지니까 아아아 근데 저 점프하는 기믹은 대체 뭘까? 저 점프하는 기믹은 내가 봤을 때는 저걸 갖고와 갖고와서 저걸 점프 한 명이 남아서 점프시키면서 맞고 그럴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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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눌렀다고 안 눌렀다고 안 짜자고 안 짜자고 스텔실로 많이 건너뛴 거 아니야 아 아 이게 눌렀어 점프 뜨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역할을 할 거 같은데 어 어 열쇠를 먹어야 되나 높으니까 일단 아 참 자 일단 쭉 가서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올라가 보고 아 아니 아니 그 먼저 올라가면 안 되지 방패맨은 방패맨이 지금 노란색 위로 노란색이 노란색이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올라가고 어 나도 올라가고 어 방패맨 올라가 봐 올라가 올라가 봐 올라가고 탑 탑을 쌓으면서 어 거기서 하고 이제 빨강이가 열쇠를 먹고 우선 열어놓을게 열어놓을게 어 일단 이러고 방패맨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나 왜 안 나오고 어 표록색 좀만 오른쪽은 좀만 아 진짜 나 뭐 뛸 수가 없네 노랑이 어떻게 여기선 뛸 수 있고 아 잠깐만 이제 내가 어떻게 나가냐인데 아니 이를 놓은 다음에 방패 방패 아 이를 놓은 다음에 방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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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막고 있고 내가 아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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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는 그냥 낚시인거 같은데 그럼 노랑색 아 내가 노랑색이지 미안 자 이렇게 파란색 위 올라가고 두 분 올라가세요 상호 녹색도 올라가자 어 됐어 그 다음에 그 상자를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려 버려 열쇠 먹고 아 열쇠 못먹어 열쇠 못먹어 열쇠 못먹어 열쇠 못먹어 열쇠 못먹어 어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제 탑 쌓을거야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못먹잖아 열쇠 못먹어 지금 내리면 안 돼 지금 내리면 안 돼 버튼 밟으면 머리로 이을 수 있어 그런가 정시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니까 지금 일단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지금 안 돼 이따가 내려야 돼 열쇠 먹고 내려야 돼 지금 방패가 없으니까 두 개를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사망 시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거 할 바에 다시 한 게 나아 자 다시 다시 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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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로 막고 세명 올라가고 올라가고 끝까지 밀지 말고 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어 뭐야 아 뒤로 넘어갔어야지 아아 넘어갔었어야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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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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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고 막고 올라가고 넘어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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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넘어가고 나 갈게 아아 이제 방패맨 올라와서 막아주고 아 열쇠 먹고 문 열어 문 열고 문 열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패맨이 저걸 밀어 방패맨이 1번을 밀어 1번을 밀어 아 파란색 비켜봐 파란색 그냥 1번을 왼쪽으로 파란색 하라고 알 수가 없어 턱이 있어서 안돼 안 돼? 턱이 있어서 안돼? 아 그러면 방패맨이 막아줘봐 그러면 방패로 올라가고 파란색 뛰어 아 뛰면 죽일거야 아 뛰어봐 뛰어봐 이제 아니 뛰어져 이렇게 할게 아아 아니 저게 턱이 아 아니 비켜줘서 그냥 넘어가야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공간을 마련하고 오케이 뭔지 알겠어 자 자 올라가자 이제 알겠어 알겠어 1번을 1번을 이쪽에 여기까지 밀어놓고 자리 마련해놓고 자 방패맨 아 올라가 방패맨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 방패맨이 점프해도 될 건데 됐다 오케이 내가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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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빨간색 빠지고 빨간색이 빠지고 빠지고 방패맨 1번 1번 잠깐만 이렇게 하고 됐고 1번 밀어 밀어? 어 파란색 머리 위로 밀어 파란색 머리 위로 밀어 오케이 오케이 밀고 파란색 머리 위로 밀어 아니 밀고 어 밀고 내려가면 돼 그냥 밀어놔 파란색 머리 위로 밀고 밀고 방패맨이 내려가 방패맨이 내려가고 파란색도 움직여 파란색 움직여서 상자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 떨어뜨려 상자를 어떻게 떨어뜨리죠 그거를 버튼을 위로 통 치니까 그때 그때 오케이 끝까지 가서 상자를 바닥에 떠줘야 되는데 내가 점프 치니까 통통 치는데 아 지금 화면 안가져 이렇게 얼어? 이렇게 얼어? 아니 지금 상자를 머리 위에 올리면 안 됐어 머리 뒤에 머리 안 올리면 왼쪽으로 못 봐 어 버튼 안 보이는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그럼 우리 한 이쪽쯤으로 와보면 될 것 같아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노란색이 내 오른쪽으로 자 방 노란색이? 어 여기 이러면 보일걸? 아니 아무튼 머리 위에 올리면 안 돼 어 내려 내려 머리 위에 올리지 말고 바닥에 떨어뜨려야 돼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고고 자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어 자 올라가 갑시다 어? 잠깐만 노란색 두개야 나야 나 조용한 사람은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연속 나이나 조용한 사람 자 가자 파란색 올라가 나머지 점프 내가 할게 가고 넘어가고 가고 나 쭉 움직일게 아 파란색 올라가 올라가서 열쇠를 먹어 일단 열쇠를 파란색이 점프하면 먹을 수 있어 파란색이 점프해서 먹어 그렇지 열쇠를 열어 열쇠를 열어 아 예 초록색 다시 파란색 파란색 오케이 아 들어가면 어떻게 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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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아 왜 하실래 하하하 빨간색 뒤로 좀 봐봐 빨간색 뒤로 좀 봐봐 뒤로 좀 가고 파란색이 저거 상자를 밀어서 떨어뜨려 자 우리 다 넘어가 우리 다 초록색하고 초록색 있어 잠시만 그럼 자리 더 만들고 자 내려오고 그럼 일단 중앙색부터 글로가 글로가 가고 됐어 됐어 됐고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 위로가 빨간색 위로가고 빨간색이 1 옆에 있어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나오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1 옆에 아 저거를 또 그러면 밀어야 되네 아 아니 아니 빨간색이 1 옆에 있고 그 누구야 파란색이 그 버튼을 둘러 그럼 머리에 2요? 어? 머리 위로나? 1을? 아니 저게 1을 이 왼쪽으로 밀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미는데 글로가 머리 위로 올려 할 수 있어 지금도 돼 지금도 돼 아 파란색 올라와 주황색이랑 초록색이 저게 위로 올라와 줘야 돼 그래야 왼쪽이 보일 거 같아 자 그럼 최대한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게 저 턱이 있어서 좀 끝까지 땡겨서 아 올라가면 돼 아 진짜 이게 세밀하게 짜증나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가서 어 똑같이 하고 자 주황색 막아주고 노란색 올라가고 올라가 올라가 초록 파란색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파란색 파란색 올라오고 1을 지금 떨어뜨린 거 어때 1을 지금 떨어뜨리면 아 지금 떨어뜨리는 거? 지금 떨어뜨리는 게 맞겠다 주황색이 움직여줘야 돼 지금 떨어뜨리는 게 맞겠다 2을 달라? 다 2명은 넘어가고 주황색이 밀어버려 어 2명 있을 때 밀어버려 2명 있을 때 아니 초록색이 붙어 초록색이 붙어서 다리를 맞는 다음에 저 중앙색이 끝까지 밀고 가는 걸로 하자 밀어버려? 밀어버려? 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 넘어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올라와 올라와 어 밀고 어 올라오고 자 잠깐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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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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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이러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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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난거야 그냥 우리 해낸거야 됐어 됐어 어 별거 아니네 됐어 됐어 저 상자를 먼저 해야되네 응 저게 먼저였구나 침 침 침 침 침 마지막 테이저 어려워 오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바람 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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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한데 가만있어 바람 불어 야 이거 어디에 피지컬인데 아 이거 그거네 뛰어내린 다음에 위에서 먹고 딱 내려오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한 번 쌓아야 되는거 아니까 쌓아서 선풍기까지 간 다음에 선풍기 바람으로 다시 돌아와야되나 여기서 탑을 쌓아야돼 거기서 탑을 쌓아야돼 거기서 탑을 쌓아야돼 아 거기서 점점 밀레인 할 수 있어 시간이 아니라 넘어가 조금 하나씩 쫌 빨리 빨리 끝 feasible 또 отри 자 괜찮아 터트리 진짜 역겹다. 진짜 역겹다. 초록색 뭐 하는 거야? 초록색. 무슨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원하는 자극이 뭔데? 지금 어떤 자극을 원하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뭐 하는 건지? 빨리 해봐. 됐다, 됐다. 내가 어떡해! 어쨌든, 어쨌든. 세이프했어. 세이프 포인트 나왔어. 저거 줄 필요 없었잖아. 저거 줄 필요 없어. 내가 갔다, 내가 갔다. 올라가, 올라가. 파란색 올라가. 노란색 올라가. 됐다,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맞아, 이쪽이야? 맞잖아, 아까 문이 저쪽에 있었잖아. 아, 그래? 왜 의심을 하는 거야. 오오오. 제일 까빡어. 나이스인데? 야, 야. 이거 없은 거야, 또. 어, 좋아, 좋아. 오, 괜찮았어. 진짜 잘 좀 합시다. 아, 재밌네. 아니 저거 나만 점프가 이상해.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좀. 한 양만 한 대야, 한 양만. 어, 뭐야? 슈팅 게임. 아, 이거? 오오오. 자, 이거는. 모두 다 한 번 할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건 뭔지 알았어. 그냥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런 자리? 아이고, 생각보다 이거. 약간 그 히트박스. 내가 앞당줄게! 자녀 밀 수 있어, 딴 사람. 이게 아래 길막을 하면 못 내려, 못 밀어. 알아서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한 줄 서기. 한 줄 서기, 우리 집껏 한 줄 서기. 아니 그... 말하지 말고 그냥 게임을 해. 빨강이가, 빨강이가 자꾸. 아니 어차피 이게 지금 개방에 해결이 안 돼. 알아서 잘 해야 돼. 바로 올려서. 빌어 줄게, 빌어 줄게.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게. 게 어려워! 움직인다 움직인다. 버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아니야. 이제 아니야? 됐다 됐다! 쉬웠어? 야 이거 시간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건 쉽지. 오히려 능지가 어려워. 능지가 어려워. 능지가 어려워. 피지컬 타야. 피지컬 타야. 피지컬 타야. 이게 막판인가 봐. 오오오. 오오오. 광제 스크롤. 광제 스크롤. 광제. 광제 점프. 또 천국이야. 아니 이게 묶여져. 안 쎄져 이게. 아 그 저기. 니 값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시간이 없네. 자 이 시간 없어. 탑 쌓아서 가야 돼. 조금 빨리. 두 마리까지 해야겠다. 한 명. 나머지 한 명이 껴야 돼. 빠르게 탑을 쌓아야 되는 것 같아. 빠르게 탑을 쌓아야 돼. 아잇. 저런. 마지막 페이지. 깔끔하게 껴고. 마무리. 점프. 블록킹. 아 뭐해. 김아. 아 씨. 자국. 왜 피지컬로 게임을 해. 그냥. 막 자를 하네. 여기서 그냥.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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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해야 될 것 같아 두 개. 잠깐만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버튼 눌러주면 된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서. 탑을 쌓아. 빨리 쌓아. 빨리 쌓아. 빨리 쌓아. 빨리. 간다. 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지. 안 돼 눌러. 안 돼. 빨리 가서 눌러야 돼. 빨리 가서 눌러야 돼. 빨리 가서 눌러야 돼. 세 개 세 개. 두 명 타 싸면 돼. 두 명 타 싸면. 오케이 오케이. 두 명 타 싸면 세 번째를 키면 돼. 빨리. 빨리. 쌓고. 쌓고. 나 가 가 가. 미쳤다. 밟고. 자 자 자 자 자. 자 빨리 이제. 방심하지 말고. 위로해 빨리 빨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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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 거 아니야 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그림 같다 이거.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띄워. 노란색 띄워. 띄워. 기다려. 아 뭐야. 나은 거야. 왜. 뭐 하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밀었어. 저거. 아니 그 컨트롤러를 가만히 두는 걸 못하는 거야?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않는 손이 많아? 아니 슬슬 가짜 잡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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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아니라고 일부러 아니라고 근데 내 캐릭터 점프가 좀 안 좋아 그런 거 같아 아 이제 진짜 제대로 야 이제 침착하게 진짜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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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바로바로 노랑이 인강이 가는데 노랑이 뛰어야지 앞으로 안 가 다시 짜자자자자자자 진짜야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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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야 아 늦었어 늦었어 아 누랑이가 아 누랑이가 좀 못하네 아 저 좀 민첩하게 움직이자 천천히 빨리 하자 게임도 못하면서 목숨 아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빨리 천천히 로기는 좀 예지간하다 로기는 제 내 생각 컨트롤러 고장한 것 같아 아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노란색이 돼 노란색이 돼 빨리 뛰어 갈게 갈게 자 천천히 천천히 짜자 운동도 가자 가자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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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야돼 다 가야돼 괜찮아 녹색 늘려 녹색 늘려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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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자국 아 이거 안 튀어지나? 머리에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에 있으면 안 튀어져 머리에서만 안 튀어져 머리에서만 안 튀어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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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였다 꼬였다 꼬였어 오케이 오케이 꼬였어 가짜 자국 그만 가짜 자국 줄 서서 1,0,1,2,3 일싸불란하게 일싸불란하게 아 가짜 자국 야 이 빨리 좀 해 야 이 빨리 좀 해 가짜 자국 그만해 가짜 자국 그만하라고 여기 고문관 한 명 있어 어 빨리 빨리 내 놓고 나 봐 나 봐 미쳤다 이거 빨리 빨리 아 시금이야 시금이야 됐다 됐다 그렇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 알았어 야 이 불어라 대표 한 명만 갈 필요가 없어 두 명 대고 있으면 세 명이 넘어가는 거야 3명이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앞에서 딱딱딱 넣고 늦게 온 사람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말하느라 말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 자 가자 뭐라고? 아니 두 명이 저 대고 있는 동안 세 명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한 명만 대표로 갈 필요가 없어 아까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사람이 가면 돼지 그러니까 너무 몸살이 필요 없다 응 그니까 두 명은 그냥 가만히 고정하고 노랑 빨강 파다 다가 가면 돼 다가 그리고 바로 바로 승수하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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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저거 저거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스스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인정 인정 캐터피 인정 캐터피 캐터피하게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노랑 빨강 파랑 나도 돼 오케이 자 캐터피 나오니까 조심 캐터피 조심 캐터피 조심 끼어 아유 반응이 느리네 아 예측해야지 노랑 캐릭터로 반응이 느려 아 반응이 느려 예측했어야지 자 할아버지 이거 누르면 점프 나가요 이거 이 버튼이 점프야 이 버튼이 내가 점프가 아닌 점프 이걸 누르면 점프가 나가요 할아버지 점프도 안 돼 점프 가야 조금 도와주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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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그거 늘어주지 이 탓이 이 탓이 점프 점프부터 잘해 아 아 이제 신나 신나는 가짜작용 가짜작용 이거 너무 심하게 지금 일부러 웃느라 일부러 아 반응이 돼 아 나 재밌어 보여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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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다 받으려고 가짜작용 준 기분이 어떠지 궁금했어 반응이 돼 그 자극 느끼고 싶었어 노랑부터 노랑 초록 빨강 하나 하나 됐어 베벌레 캣토피 온다 잘 아니 했잖아 캣토피 했잖아 반응이 돼 살고 싶지 않은 건가 왜 왜 왜 왜 피하지 못하지 어 내가 앞장서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앞장서야겠다 응 앞으로 가 자 빨간색 가봐 내가 앞장인데 나 그냥 가 아 이게 그냥 슬라이드 자극 내가 맨 뒤로 내가 세 번째로 가야겠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지금 에이징 커브 왔어 잠깐만 기다려 봐 에이징 커브라는 거는 이제 다시 올라올다 그럴 수 있어 나 세이트면 옷을 벗어 맞아 맞아 일단 일단 내가 감기 걸려 옷 벗으면 될 일이지 아 같이 벗어 같이 벗어 그냥 여기가 여기가 한 번씩 해주네 여기가 집중해 집중해 이번 게임다 이번 게임다 형 형 뭐 할까봐 로기가 되게 매쉬 같아 되게 눈에 띄어 응 플레이가 플레이가 로기가 이강인 같아 이강인 되게 눈에 띄어 어 뭐야 먼저 갈게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오케이 갈게 갈게 연세 먹어줘 바로 연세 저거로 뭐해 야이씨 왜 이래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몇 번째지 여기까지 힘들게 아 아 저 미안하네 이거 미안하네 미안하네 아 괜찮아 사과 받아들일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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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도랑이 아 아이 마개촌 들어 가야겠는데 이거 안 들리는데 이거 아니 아니 넌 마개촌에 들어가라 파랑이가 자꾸 들어왔다 앉았다니까 마개촌에 들어가라 파랑이 움직이지 마 파랑이 오시 콩문가 시키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진짜 진짜 나 맨날 뭐 어쩔 수 없었어 뭘 어쩔 수 없었어 뭘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게 밀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손이 가만히 있어야 아 누가 밀었어 누가 밀었어 진짜 밀었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맞아 아 그거 킹 뜰 수 없었던 거야 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입력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 게 그럴 수 있어요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 때문에 딜레이 마저 예측해야 돼 지금 초록이 빨리 가 빨리 초록이 가 아니 이게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가 있어 아아 맞네 딜레이가 생겼어 둘이 사이가 좋아 둘이 좋아 빨리 가 시청자분들 정색하기 전에 빨리 뛰어 깨내려 빨리 가 초록 초록 노랑 파랑 빨리 빨리 가 안 뜨거워 빨리 가 빨리 가 오이 밟아도 돼 밟아도 돼 밟아도 돼 아하 진짜 캡토피가 왜 자꾸 밟아도 돼 밟아도 되는데 정면축돌만 피하면 된다고 정면축돌만 피하라고 에어팩 켜진다고 진짜 다 하도 돼 아 근데 벌레 무서워서 그래 어 아 벌레 너무 진거 아하하핳 아하핳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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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진짜 아 아 아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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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맨날 하던대로 안해 하하핳 자 됐어 됐어 캡토피 한번 피해볼게 내가 자 캡토피 자 이제 백만이 앞장 세우지 마 대가리만 피해 대가리만 할 수 있어 대가리만 피하라고 대가리만 피하면 된다고 아 뭐야 가족이야 색깔 비슷한 거 아 뭐 친구야 아 아니 아 룩이라서 반가웠어 내 위에 사람이 올라갔어 내 위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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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어깨 위에 주심붙어 있어 지금 하핳 하핳 뭐 사람 올라가기 때문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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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해봐 내가 피해봐 어 야 내가 피해봐 하핳 아울렙 하핳 하핳 이ły 이거 왜 못한거야 왜 왜 뭐 아 쟤 네 하핳 하핳 자, 자 빨간색 먼저 캐릭터 앞이 가. 네, 너만? 파란색 먼저 캐릭터 앞이 가. 집중해. 자기 캐릭터랑 캐릭터 앞이 집중해. 응? 아! 이거... 아!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새키보다 못깠자! 아 빨리 갔어 뭐야. 이깨만 하면 되는데... 뭐야 왜... 뭐 얘기지? 화면이 모일렬고 있잖아 지금... 하하하하 자, 내가 정답하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붕 잡는다. 가자 가자. 초록색이 먼저 가, 초록색이 먼저 가. 자 따라와 따라와. 지붕 잡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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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이씨. 진짜 애지가 않았어. 진짜 애지가 않았어. 아니 아니 내 위 사람이 올라갔잖아 지금. 아니 되게 애지가 않으면 돼. 아니 아니 이거 해프닝이었어 방금. 방금 해프닝이었어. 아 이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저번에 그냥 해프닝이었어. 초록색. 해프닝이 누가 있어. 파란색. 해프닝이 누가 있어. 들어오고. 해프닝이. 고고고고고고고. 아니 내가 보았어. 아이프닝이 불가했어. 으이씨. 자기 캐릭터. 진짜 조걱이네. 아아. 조걱이야. 자 깨자 깨자 진짜 깨자. 응. 하자 이런 짓을 계속 오면. 자기 캐릭터를 잘 봐 자기 캐릭터. 그만 그만. 다 미쳐버리고 말 거야. 누랑색 먼저. 자 노랑색 먼저. 자기 캐릭터를 잘 봐. 자, 캐터피 점프. 사이 캐릭터 잘 봐. 캐터피 점프. 아, 그래서 잘 봤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아냐, 미안 미안. 자꾸 뒤로 갔다가 뛰는 사람 있어. 늦게 뛰었어, 내가. 캐터피 그냥 넘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뒤로 갔다가 넘는 거야. 아, 무서워서. 정체가 되잖아, 정체가.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아, 나 못 먹었어. 먹어볼게. 괜찮아, 괜찮아. 떼요. 캐터피 그냥 넉넉하게 뛰어, 넉넉하게 뛰면 돼. 미리 뛰어, 미리 뛰면 돼. 미리 뛰어, 미리 뛰어. 아, 미안 미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뒤로 살짝 쌓는. 아, 가져야 돼. 미안. 미안하다. 아, 답답해. 진짜 답답해. 아, 진짜 이번, 이번엔 진짜 진짜. 아, 숨이 턱 막혀. 아,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 이번엔, 이번엔. 쟤, 쟤 한숨 좀. 아, 너무 숨 막힌다.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진짜. 미리뛰기. 미리뛰기. 미리뛰기? 어, 미리. 왜 죽었지? 아, 진짜 차간 거리 간격 유지. 나 진짜 방법은 다 알잖아. 다들 방법을 알고 있잖아? 아, 무슨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그 심업 좀 하고 마자. 아, 그냥 바꿔. 어어, 아, 청색.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헷갈려 하시 마. 하시 마. 자막 바꿔야지. 나 바꾸지마 바꾸지마 나 바꾸지마 노란색 노란색 아 노란색 나 초록색 진짜 안 뛰어져 초록색 우리 봐라 초록색 어쩔 수 없어 늦었어 처음에 늦었어 처음에 늦었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게 노란색 훨씬 더 케이크 아 이거 케이크빨 있어? 노란색 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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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르잖아 혹시?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아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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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길막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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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해 아 그렇지 지키야 나 무슨 색이지? 빨강 빨강 정신을 못 차려 빨리 가 놀아 빨리 가 초록 가구 늦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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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법을 알고 있을 거야 아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노란 가구 빨강 가구 먹었고 순서대로 차간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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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착하게 뛰면 돼 심착하게 한 명씩 멀리 한 명씩 길막 하지마 눈이 졌다 날라고 썼다 돈 푸쉬 돈 푸쉬 아이고 뭐 돈 푸쉬 돈 푸쉬 중학교 안 나왔어? 돈 푸쉬 아니 근데 저거는 나 영어가 약해서 없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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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깐만 안 좋지 안 좋지 아 나 나 나 안 좋지 초록색이 안 좋지 아 안 좋네 이거 좀 아 초록색이 안 좋네 좀 아 버튼이 좀 잘 안 눌러진다 나 안 좋아 응 내가 먼저 갈게 빨강 먼저 빨강 먼저 눌렀어 눌렀어 이싀블란 이싀블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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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싀블란 차간거리 유지 차간거리 유지 차간거리 유지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초록색이 이상하네 초록색이 이상하네 초록색이 이상하네 좀 이상하네 아 어쩐지 아 그래 그래 이상할 수 있어 이상할 수 있어 이상할 수 있어 어 지금까지도 이상해 이렇게 더 이상해질까 노랑 먼저 빨강 늦었다 늦었어 대üğ 아 집에 가고 싶어 흐흐이 아닌가 renting lonjed트 있으면 보내줄게 기다려 보내줄게 god crowd editorial 보내줄게 노랑색 차간거리 유지 찰ỗ 밟아도 돼 창간거리 아킥 천천히 가야 돼. 먼저 가고 잠깐 뛰는 거 보고 가야 돼. 가고 아악! 미안! 아... 아 너무 길어보는데! 아 너무 길어보는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앞에 사람이 빨리 가줘야 돼. 아... 아 이거 머뭇거리면 안 돼, 머뭇거리면 안 돼. 아니 노랗을 때 지금 고정하셔야 했어, 지금. 너무 빨리 갔어. 갔어. 어그... 가버렸어. 너무 일찍 뛰어. 어... 일찍 뛰는 그거네, 헤리그. 어그...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어... 어그, 미미야. 젊은 애가 먼저 가자. 가서. 가는 데 순서 어딨어? 막기네. 가는 데 순서 어딨어. 먼저 갈게. 늦었으니까 좀 당길게. 좀... 좀 있다 갈게, 좀 있다 갈게. 지금 갈게. 지금 갈게. 갈게 갈게. 왔어 왔어. 떼고 이거 영어 뭐라고 써있는 거야? 동쪽 푸쉬해! 누리지 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악! 말라고! 왜 왜 왜! 아아아아아아악! 아 근데 푸쉬해! 푸쉬가 보여! 어. 푸쉬가 보여! 으악! 아아아아악... 흐흐흐헗! accused dannige failing이 결 intention 아아악 아악 대단한 아악 candies 쉽지 않네. 아 근데 좀 이게 멍해지는 구석이 있어. 아 노래도 듣기 싫어. 아 잠깐만 멍해지는 구석이 있어. 아 에밍지야? 아니 저거 갑자기 별로다. 아 약간 저거 같아. 근데 약간 많게 많게인데 이거. 개만케요. 초록색은 저래야 어울려. 다 짜장은 게 익숙해졌어. 형 형 형 형 형. 먼저 간다 먼저 갈게.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아 뚫렸어. 아 이게 입력 딜레이야. 아 딜레이. 아 딜레이. 진짜 질식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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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점프 부담이 너무 간단 간단하게 정해져 있어.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예측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입력 딜레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 입력 딜레이가 있어요. 입력 딜레이가. 먼저 갈게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어쩔 수 없어. 입력 딜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입력 딜레이 때문에. 아 잠깐만 잠깐만 위에 올라갔어. 아이고. 아 이게 정체가 버려지면 뒤에는 진짜 그 보이시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정체란. 그냥 맨 들어서. 에이씨. 누구야? 아 나야? 어. 귀신 들렸어 지금? 알아서. 나 졸업생. 아니 지금. 어. 귀신 들렸어 지금? 나 이 졸업생 봐. 먼저 가야 돼. 너무 귀여워. 이게 진짜. 귀신 들렸어? 하하. 춥탕이 왜 춥탕이. 신호가 너무 부어서. 응?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빨리 가. 미안. 미안. 으쌨. 바로 가 바로 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무도 못 나가 오늘. 아무도 못 나가. 병원아 혹시 집에 항아리 있어 지금? 미친 것 같아. 집에 갈래. 아 지금 합시다. 나 지금 침착 만들었어 지금. 저기 또 귀신. 저기 있는 귀신 나한테 죽었어. 노란색 먼저. 귀신 강상술래 하고 있어 지금. 한 명씩 지금 귀신 계속 들리고 있어 지금. 잠깐만. 귀신 막 들어갔다. 지금 춘잡 귀신 들렸다 지금. 좋아 좋아 좋아. 됐다. 가자 가자. 왠지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 뒤에 막혀. 뒤에 정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 빨리 가야 돼. 돈 푸시 돈 푸시. 다 왔어 다 왔어. 돈 푸시. 뭐라고 이게. 죽겠어 죽겠어. 아 집이었어. 잘 들리게. 잘 들리게. 잘 들리게. 와. 어깨. 아 이거 쉽지 않네. 아 이거 이거. 이게 사팍에 다 깬 건가? 어 허리야. 아 이게. 이게 마개촌이다 이거. 다리 저렴. 딴 게 마개촌이 아니라. 딴 게 마개촌이 아니라. 여기가 마개인데. 아 이거. 자 넷 least. kennt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서 lighting unlimited timest converge.